자 이번에 모으실 분은요 오늘 이 해변 콘서트 주최하시는 우리 포항문화예술단 담당님이신데 인사 말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선생님 지금 인생아라는 노래로 또 취입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또 공개롭게도 불러주실 노래 인생아입니다 자 황시리 황시리입니다 황시리가 아니고 황시리 박수로 모으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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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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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